최근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시민들 많아지고 있습니다. 마트나 커피숍에 일회용품 제공을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참여가 늘고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정책을 주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종이컵 등이 계속 사용되는 등 실천이 민간보다 더디다는 지적입니다. 배윤주 기자입니다. 지난 3일 울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열린 간담회. 분홍색 포장지를 두른 플라스틱 물병이 종이컵과 함께 자리마다 놓여 있습니다.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일회용품 중복 사용을 지적하자 한 의원은 사용하던 종이컵을 책상 밑으로 내려놓기도 합니다.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후 지난 2018년 환경부는 공공기관 사무실에서나 행사를 열 때 다해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공공기관 주간 행사에서도 여전히 일회용품이 쓰이고 있습니다. 사람 수마다 플라스틱 물병을 제공하는가 하면 건배사와 함께 종이컵을 들어올리기도 합니다. 한 지자체가 주간에 100여 명이 참석한 신년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쌓인 종이컵들입니다. 이번 주에만 이런 행사가 15번 정도 열릴 예정이니까 이런 종이컵들이 얼마나 쌓일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 지난해 커피숍의 일회용 컵 제공이 금지된 데 이어 새해부터는 대형마트가 테이프와 노끈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마트 자율 포장대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. 노건도 없고 테이프도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.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녹는데 세월도 오래 걸리고 한다니까 좀 불편해도 참아야겠죠. 대형마트에서 먼저 주도를 하게 되면 그런 중소형마트도 점차 따라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. 정부가 추진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민간에서는 지키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안 지키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.